고대인 얼굴 도착했습니다 아 스태미나 소모가 엄청나네 야 더운 게 이렇게 위험하구나 저기 추워보이죠 딱봐도 지금 저.. 아주 엉망이구만 땅이 그냥 춥고 덥고 그냥 아 스칼렛 리치의 우상이 필요해 외길이네 외길 다행이야 나 방종각을 줘야돼 방종각 줘야돼 나 진짜로 길을 또 세개로 찢어놨네 여기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무 몇 개 있어? 여섯 개 있어? 솔직히 어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느려지는 게 달아서 도망 못 가는 거야 도망 못 가는 건 위험하긴 한데 일단은 모닥불 불 켜둡니다 내 경험상 벗기는 길이 더 위험해 저건 좀 보이잖아 오면은 안 보이는 게 더 위험해 흐하아 흐하아 와아 독하다 독해 혹시 모르니까 발라두고 아 독은 진짜 약간 좀 그렇다 괴물들이 상대라 그런지 고스트가 죽어있다는 고스트를 죽일만한 녀석이 있다는 거죠? 흐하 고스트가 죽어있다는 고스트를 죽일만한 녀석이 있다는 거죠? 흐하 하하 내려갔다옵시다 헝겊 갈거 있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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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자다 야 다행이다 왜 기르네 쟤 잡으라는 거죠 이거는 동문어 가져가야죠 다 필요 없어 일단은 내 생각에는 냉기거든요 색깔 보니까 바르고요 지구력 채울만한 게 맞던 게 없어 이거라도 먹고요 갈증 채워주고요 야 면역포션 하나 발라 뭔지 모르는 거랑 싸울 때는 항상 주의해 죽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 나 아 그걸 왜 자꾸 쓰냐고 너는 수업할 때마다 그걸 쓰는 거야 일단 불러와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잡을만해 근데 충격이 너무 안 빠진다 인간적으로 야 범위 좀 봐 뭐야 어 뭐지 야 근데 내 생각에 냉기 같거든요 쟤 어 근데 지금 화염 광택제로 때리며 때렸는데 상성으로 내 생각에는 근데 저렇게 산거면 진짜 튼튼하다 두 마리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애매해 지금 두 마리 있을 것 같아 왠지 분위기가 아닌가 데뷔 집사의 무슨 피해량이 24야 더스트파더의 지식으로 함성을 건설했다 개소리야 여기서 좋아 가져갑니다 비싼 것만 지구력 충분하지만 너무 추우니까 매겨주고요 여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네 잠깐만 일단은 여기가 뭐 이상한 거 줬으니까 이 녀석만 있는 따인 것 같고 어 그쵸 쇼컷 풀린 것 같네요 이상한 거 줄 거야? 학자 지팡이 싸게 팔았죠? 비교적 좋아좋아좋아 아주 그냥 밥집을 차려놨구만 냉장고도 갖다놓고 다행히도 여기 사람들은 고추가 없기 때문에 아주 편한 마음으로 방송할 수 있죠 야 저거구나 저기 스칼렛 것이구나 뭐 보냐 몰라 만화 회복 아 연구수 기틀 왜 가져가 미쳤어? 여기다 설치해버려 그냥 에이커 스칼렛 ㅇ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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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내 아이도가 높긴 하다 불사슨 2명인 것만으로 충분히 높다 강화된 그 녀석도 나오고 오 깜짝이야 아이씨 원래 있을 자리에 돌려놔줘서 고마워 필사의 존재여 내 아이들을 다시 우레와 같이 선명하게 내 목소를 들 수 있게 됐어 이 당검을 들테니 유용하게 쓰시오 에버딘 가문의 일원이여 아무래도 우린 설을 돕기 위해 더 친해지는게 좋을 것 같다 친해지기 싫다 난 당시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긴 이미 적이 너무 많아 새로운 적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 친구하자 너 누군데다 서면 기억 안 나는데? 너 캐릭어는 아니냐? 보리스타일이? 어 이거다 너한테 썸네일의 냄새가 난다 갑시다 속도 1에 49 충격이라고? 오우야 이거 뭐 13 높아 이거 50이다 야 근데 이게 더 세네? 아아 쌍수로 쓰라고 이렇게 준거구나 내구도가 많이 닳아서 지금 피해력이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좋은 것 같다 너무 좋다 이거는 아 신무기 하늘의 왕관의 철퇴 붉은 여인의 단검 기술 중에 단검 기술이 기술이 이건가요?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 E 스킬을 넣어봐 아 이렇게요? 이렇게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 물어봐도 대답할 사람이 없구나 정신 나갔어 진짜 이거는 암살 계통인가 보다? 아 잘 이해가 안 드는데 분명 암습 기술을 내가 배워놨거든요 이거 쓰라고 만든 거네요 이거까진 잘 모르겠다 자 일단 됐고요 어 잠깐 보관합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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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얻은 게 크다 나가자 죽다 나한테 불만 있니?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애 어... 도와줘서 고맙소 이방인 얘는 그냥 못 찾은 걸로 하고 가는 거구나 가자 그럼 이 녀석들 내 신무기에 먹이가 되겠구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무기 스팟하면 망한다 이제 등록하는 거 까먹었다 나 스킬도 스킬도 안 박았어 와 청소기네 그냥 아주 야아 내가 여태까지 먹은 무기 중에 충격 능력이 가장 높은 거죠 충격이 가장 높은데 한손무기고 공속도가 1.1인 거죠 내구도 550이고 와 진짜 좋다 이거 방패 하나만 주지 나 아직까지도 태초마을 쪽 방패야 ㄹㄹㄹㄹㄹㄹㄹr 무스데무기고 강타 한번 맞아봐라 아 막아 막아야지 막아야지 내가 얼마나 센지 느끼지 아유 이것도 맞아 죽네 황철석의 대형망치 이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 내 생각에는 저 불피해가 화상까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써있진 않지만 혼란이라고 되어있지만 혼란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넘사병 무기가 나왔죠 이거는 팔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베이스로 강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아 잠깐만요 볼까 한번 일단 이거 만들고요 저걸 베이스로 강화되는 아직 내 티어에 없는 건가 아직 사막이네 저건 아닌가 보다 일단 판매합시다 푸짐하다 푸짐해 이거는 우리 인벤토리 넣어놉시다 돈때매 무겁다 돈때매 무거워 자 붉은여인의 상검 넣어놓겠습니다 설명도 딱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써있진 않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팔라디움 세트 팔라디움 세트 지금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싸죠 성능도 제일 좋고요 플러스 북부 족장의 방패 피피 방패 플러스 최초의 식인종이 드랍한 하늘안간 철퇴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너무 강력해져서 파밍하는 재미가 없을까봐 불안하네요 한숨 자고 일단 한숨 잡시다 약간 돌아다녀봤는데 일단 메인캐스트는 3일 후죠 남은 시간은 다음에 떼우는 걸로 하고 뭐 적당히 파밍한 다음에 통편집 해버려도 상관없고요 그냥 자도 되니까 다음에 메인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오늘 뭔가 알찬네요 나는 메인캐스트를 하려고 켰는데 피체탑도 깼고 골드리치 안잡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고대인의 얼굴도 깼죠 아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뵈어 뿅 감사합니다